네 여기는 유희열 흑의 지부, 저희는 심혈의 아키미트, 자 여러분 뿌리 한번 질러볼까요? 한 번 더! 네 마지막 곡입니다. 신나게 즐기시다가 조심히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제든 자수를 산다고 엄마에게 돈을 높아냈지 여러 번 속아 넘어간 엄마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든 엄마 아무것도 모르든 울 엄마 오늘은 도서실에 간다고 라클로 파서 흔들었지 라클논 음악에 마음을 빗겨 밤늦게에서야 집에 오니 화장한 엄마 사자로 변해 무섭게 내게 다가오는 잘 들으세요 봉둥이 들고서 왜 때려요 엄마 왜 때려요 엄마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둘 시작 왜 때려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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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 동네북이 줄 안아 봐 아 내 아이비를 해요 세입장은 봐요 오 나쁜 일 안 빠질게 내버려둬요 날 믿어 페이스의 김룸두연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하! 오늘은 하루 온종일 보여 화장실에서 연기 뿜다 선생님한테 들켜버렸네 털미 잡혀 교무실로 밀려봤어 섭게 기압 죽어도 엄마 불필요 끝까지 버티다 결국 불렀지 난 이제 죽어 왜 때려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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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야 왜 때려요 아빠 왜 때려요 아빠 왜 때려요 아빠 내가 먹은 내 품 줄 안아 봐 내 할 일은 해요 냉정마요 나쁜 일 안 빠질게 깨버려둬요 날 믿어 여러분들 차례야 시작 왜 때려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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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남아 싶은 일을 잊은 분야 내가 뭐 동네북이 줄어나봐 내 얘기는 해요 계속 저 엄마요 나쁜 일 안 봤는데 깨버려도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